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새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엔은 시장 안정과 정책 일관, 형평 문제 등을 감안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 매매 시장은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나,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가 내년에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